용기로 훔친 탁키스 휴즈받아 그냥 얼굴 떠올리대요 최연경 씨! 성공!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하네. 위험해요. 잘했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직 여파가 큰데? 이쪽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너무 조심하세요. 만약에 우승하면. 그래요? 우승하면? 우승하면 하세요. 너무 잘했어요. 괜히 우리까지 불안해지네.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너무 돌렸네. 궁금한 게 아내분의 평소 이상형이 김현철 씨 이런 스타일이었나요? 그렇죠. 이렇게 푸짐하고 복스럽게 생긴 손하고 원래 이런 스타일 좋아하셨구나. 미스테리하죠. 아니 저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한 거니까 행복하신 거죠. 잘했어요. 저희가 쭉 지켜보려고 그래요. 예예예. 미스테리합니다. 쭉 지켜볼게요. 이렇게라도 꾸며야죠. 그래요. 룰레 돌릴게요. 자 룰레 돌려주세요. 멈춰! 인생 철랑철랑! 여러분 신나는 노래 나와서 즐기세요! 하아!! 워! 장에 담긴 위스키처럼 그 모습이 잘난 걔네 나는 형을 꿈이던 다가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두 분이 아직 우승 아니에요. 우승 아니에요. 결승 좋아서 웃고 있었던 거야. 우울 게 아니라 결과 나왔습니다. 림픽 결승 결승 축하합니다. 한살림 장만하자 열려라 노래방 방송 3사에서 제일 핫한 코너입니다. 선물 소개 바로 갈까요? 상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봇 청소기 원액기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에어프라이어 핸디형 다리미 로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스마트워치 마지막으로 침구 청소기까지 셉니다. 유지 씨 벨 같은 거 없어요? 벨?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이라는 단어가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 이게 늦잖아. 하나 둘 셋 정답 이렇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정답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분리해 내가 베이지를 하나 둘 셋 넷에 나와야 돼. 하나 둘 셋 넷 그럼 내가 하나 둘 할 때 난 할게 네네. 하나 둘 정답 하나 둘 할 때 분리해시면 돼요. 알았어. 자 이거 방송 3사 핸디형 다리미 스타일리스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힌트 주세요. 이게 뭐야? 까치 은행나무 해치 뭘 해치 까치 정답 정답 자 잠시만요. 정답 나왔어요. 잠시만요. 제가 좀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지치 그거 아닌데 왜 지치가 없어? 디만철 씨 팀이 기회 없어요. 정답 하하 자 잠시만요. 서울의 달 정답 오늘 밤 바라보 오늘 밤 뭐야 오늘 밤 저 달이 너무 저렴해 저 달이 너무 저렴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정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성아! 축하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니 처음에 처음에 힌트가 서울을 알리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해치가 서울에 해치가 서울에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아침을 말게 해주는 에스페레소 캡슐 에스페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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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슐 에스페레소 캡슐 에스페레소 에스페레소 힌트 주세요. 수고하십시오.